유튜브 시청자에게 질문을 내는 겁니다 네 맛있는 녀석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핑수 어? 뭐야? 아이스크림 비빔국수 김치바리국수 파핑수 야 너 나랑 똑같냐 여기가 똑같냐 야 요렇게 집이 요렇게 야 정말 욕친다 정말 어쩔 수 없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우리 맛있는 녀석들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구독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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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냥이